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ppt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실방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6일날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현재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의과대학의 6년이라는 것은 배워야 될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워야 될 과목도 의과대학 공부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공부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공부지 않습니까 현직 의사 출신의 한 분은 사과 개짝 두 박스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그게 하나도 이런데 무리한 그런 이야기로 보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공부 양이 많은 겁니다. 한 학부형은 자식이 본가를 다닐 때는 3시간 이상 정도 자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정도 수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인데 공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의과대학인 거죠. 이제 이번에 교육부가 그렇게 6년째를 5년째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당장 이제 의과대학생들이 휴학이 인정되게 되면은 의사가 배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3천 명 정도가. 의사가 배출이 안 되면은 전공의가 배출이 되지 않는 것이고 전공의가 배출이 되지 않으면은 전문의가 배출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10월 6일날 교육부가 6년째를 5년째로 바꿀 의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961년생이고 KDIS 연구위원을 지냈고 코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그거는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형편을 보게 되면은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1960년대 출신들이 상당히 나라를 많이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이야기해 왔거든요. 저하고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이제 군부 독재 시대를 겪었으니까 정상적인 사고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세대가 더 거리가 있는 세대는 586세대고 1960년 전후 세대도 그렇게 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더 딱한 것은 교육부 장관이나 차관이란 사람들이 의과대학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의로게 하고 의논한 적이 있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관리들이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전문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식견이라든지 경험을 무시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거든요. 제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연배가 비싸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하기도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이해를 하려고 하죠.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의과대학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주일 방안까지 생각했겠느냐 그렇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손에 대서 안 되는 것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1년 줄이겠다. 그럼 병리학을 안 배울 겁니까? 해부학을 안 배울 겁니까? 아니면 뭘 여러분들 뺄 겁니까? 그거를 듣는 의사들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저 양반들이 진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긍정적인 면이 아니고 부정적인 면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분노하겠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할 때 권력을 진 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상식이나 통념이나 그 다음에 경험이나 논리나 합리를 그냥 깔아뭉개는 일을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런 일에 개입한 교육부 장관이나 차관이 무사하겠습니까? 저는 무사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권력은 유한한 것이고 삶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화 제도라든지 의료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한 국가의 근간이자 기초이자 털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과대학을 6년째에서 5년째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고 그 중요한 이유가 한 해 동안 의사가 배출되지 않은 불상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발상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악하게 되거든요. 저 양반들은 정말 목표 달성에 필요하면 모든 수단과 도구를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흔히 이제 그와 같은 특징은 좌파계열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중심을 차지하니까 그 사람들이야 목표 달성이 필요하게 되면 모두 다 수단이나 도구를 합리화하는 그런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공부도 좀 제대로 한 사람이 이조 장관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이제 또 다르게 보면 정말 저 양반들이 아주 다급하구나 궁지에 몰렸구나 외관상 여러분들 표정관리를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초조하구나 그리고 궁지에 몰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정책을 처음에 무리하게 밀어붙였으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전부 다른 여름 단추들이 다른 여러분들 자리에 놓여가지고 다 나중에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같은 현국이 지금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논리나 합리나 근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면 궁지에 몰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니까 상황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체면도 좋고 또 면도 이런 걸 살려야 되고 폼도 잡아야 되고 얼굴도 세워야 되고 그거 다 좋은데 의과대학 청원 조정 문제는 제가 학자적 양식이나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미뤄보게 되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현재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앞날에도 대단히 여러분들 그림자를 그냥 지우는 것이 아니고 찢게 지우게 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의 큰 폐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다만 다른 사람보다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그런 조치니까 그걸 어떻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뭔가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계속 수령에 빠지지 않습니까 수령에 빠진다는 것은 기초가 여러분들 없으니까 계속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정책들이 다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여기 보시면 정부는 10월 6일 의대생 집단 휴학계 제출에 따른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 교육 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하는 것이 이건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병리학을 안 배우고 나올 겁니까? 해부학을 안 배우고 나올 겁니까? 해부학 실습을 안 배우고 나올 겁니까? 당장 여러분들 이런 발표가 있으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의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빡빡해가지고 본과 여러분들 감옥을 예과까지 넘겨가려면 교육시는 상황인데 뭘 더 빼가야 1년을 단축시키려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는 의대 학사 일정을 어떻게 5년으로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려운 그런 좀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저 또한 굉장히 딱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밑에 시민들이 되게 어떻게 느끼는지 물론 찬반이 이렇게 계속 나누지죠. 맨 처음에 지금 현재 154명이 이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겼는데 아이 아빠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태산 첩첩 산중입니다. 누가 왜 시작한 일인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결국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리스크만 커지고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되는 경력이 무너지고 아무도 덕을 보는 사람이 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 그린이란 분은 이 정부는 목적 2천명 정원을 위해 가지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거네요. 그동안 대통령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자유민주주의는 모두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이렇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조치도 이주호 장관이나 대통령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딱하게 생각하는 것은 묘수를 짜내면 짜낼수록 이렇게 비난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의과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로 상의 한 번 없이 교육부 장차관이란 사람이 의과대학의 그 빡빡한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낮추겠다. 그런 발상 자체가 참 어처구니가 없고 때로는 척은하기도 하는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생각할까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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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